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말 자체는 되게 쉬운데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보는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새끼는 그냥 조금 특별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괴롭히지마 라고 외치던 어떤 금쪽이 엄마의 몇 년 뒤 정신이 어질어질 개 비참한 최후 원제 아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여섯 번이나. 참고로 이 사연은 얼마 전에 올라온 겁니다. 반전이 뒤에 있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며 ADHD의 불안, 충동성이 높고 공격성도 굉장히 심하며 소아 우울증까지 정말 복합적인 상태예요. 그래도 작년인 3학년까지는 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고 난리 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바닥에 구르면서 온갖 생떼를 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이런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도 7살 때부터 상담센터랑 병원 다니면서 약도 계속 복용 중이고 긴급으로 입원도 해봤어요. 올해 들어 학교에서 별 문제가 없고 그렇기에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아닙니다. 애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는 멀쩡한데 대신 집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난리가 아니라 아이가 지 스스로 그리고 수시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게임 현질 안 시켜준다면 신고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라 그거 안된다고 하면 또 신고하고 뭐든 지 마음이 안들면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집안 물건들 다 때려부수고 강아지도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협박이나 하고 특히 이런 아이들 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쌍욕이랑 이제는 엄마인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아이의 두닥거림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다 제가 한대라도 정신 차리라고 때리잖아요. 바로 신고해요. 결국 경찰사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동신고라 시청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했죠. 다만 이제는 경찰들도 이런 제 사정을 알아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 6번 정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는데 모두 혐의가 없었죠. 그냥 일반 사례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그래요. 계속 쌓이니까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11살이지만 지금 만 9세라 분리조치가 안되는 중인데 조금 이따 생일 지나면 즉 10살이 되면 분리조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아동학대가 진짜든 아니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고 신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해서 아무래도 분리조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은 그냥 아이 자체가 너무 싫고 마주하기도 싫어서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예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그래도 당신이 엄마 아니냐 어른이지 않느냐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러는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득히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그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상들이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빨리 분리조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학원을 안 나온다는 연락이 왔고 학원에 안 가면 너 오늘 게임 시간 줄 수 없다 이랬더니 또 엄마가 자기를 학대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신고 들어왔다.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 그렇게 접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학대한 걸로 해서 처벌받고 감옥에 넣어달라고. 조금 있다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와 마주칠 생각 또 그 이후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한숨만 나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야 할 관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아빠랑 관계가 어떤가요? 아이 마음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걸까요? 너무 속상해요. 참고로 이 글쓴이가 글쓴 곳은 약간 그런 아이들이 키우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그런 카페 같은 곳이에요. 댓글 1번 아이,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등 그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 아빠도 이미 아동학대로 여러 번 신고당해서 저처럼 조사도 받고 계속 그렇게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 2번 아이고 왜 그렇게 숙이시나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여기서라도 솔직한 거 다 털어놔주세요. 글이라도 써서 마음을 표현해야지 안 그러면 엄마가 더 병납니다. 엄마가 비록 어른이라지만 사람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아휴, 토닥토닥 만번이고 천번이고 안고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어요. 되겠으니?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답답할 때 제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공간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적어본 거예요. 진심으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번 일단 집에 CCTV라도 달아서 아이한테 당하는 장면들을 녹화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하군요. 도대체 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으니 이미 CCTV 있고 아이랑 대화할 때 녹취도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걸 하니까 지가 화가 나면 난동을 부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CCTV 선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CCTV도 집어 던져가지고 벌써 여러 번 바꿨어요. 계속 반복이 되죠. 4번 아우 정말 속상하네요. 오죽하면 그냥 그대로 처벌받고 감옥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아무래도 애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윗분 말씀대로 CCTV 녹화하고 녹화된 걸 아이 스스로 보게 만들면 아마 죄책감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4번 저는 두 번 당했어요. 저는 제가 때린 게 맞고 회초리죠. 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될까 봐 때린 정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경찰들이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이건 오히려 더 매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회초리로 하라고 저는 스님 마음 다 이해해요. 힘냅시다 우리. 되댔으니 저도 그래요. 경찰들 역시 자기들도 때렸을 거라고 되게 난감해 하더군요. 그리고 시청에서 조사 나온 분들도 최대한 무리가 안 되게 힘을 안 쓰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고 여하튼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제 생각을 먼저 해주니까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도 얻고 그럽니다. 5번 아이고 자식한테 신고를 당했다니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감히 그 마음 헤아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카페에서라도 마음껏 훌고 가시길 바라요. 요즘 애들 진짜 영악해가지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법이랑 벌 억압 등등 잘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요새는 아예 애 입에서 촉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내가 촉법인데면 어쩔 거야. 우리 엄마가 대신 물든지 다 알아서 하겠지. 나 말고 나를 이렇게 키운 엄마한테 따져요. 경찰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6번 저희 애도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를 많이 했고 결국 부모들까지 매일 같이 등교를 해야 했어요. 진짜 이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됐으니 저도 작년까지는 보호자 동반 없이 학교 등교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 저희 친정엄마 저 애 아빠 이렇게 세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같이 등교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애가 선생님한테도 심각한 폭력과 폭언을 해서 결국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돼버린 건데 4학년 올라가면서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제 드디어 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아예 패턴이 360도로 바뀌면 제자리죠. 180도로 바뀌며 학교에선 멀쩡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6번 난동 부릴 때 온 가족이 아이를 잡고 제압을 해가지고 아예 꼼짝도 못하게 힘으로 눌러버리세요. 어른들이 지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걸 알게 만들어야 다시는 안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 아이가 나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로 지가 자꾸 신고를 당하니까 이때까지 지가 쉽게 이용해 먹던 그 공권력이라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는 지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이용하는 거고 더 마음껏 미쳐날뛰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애가 너무 악마 같고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3년 전이죠. 21년에도 글을 올린 거예요. 있으니까 그때 원제가 뭐냐면 저기요. 우리 애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거였어요. 정확한 상황이 나오진 않습니다. 부분적인 댓글만 따왔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고당하고 그런 거예요. 작년 3년 전 이야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라 뭐라 같은 아줌마들이 위로를 해주니까 내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우리 아이는 그저 마음이 좀 아픈 아이일 뿐인데 이런 부분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게 저는 제일 슬픕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1차적인 문제인 건 알겠지만 일방적인 피해자, 가해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참지 마는 마세요. 억울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저희 아이 등교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뒤에서 욕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 들리게 왕따를 주도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가 문제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싫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되는 건데 꼭 상처가 되게 행동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유독 우리의 아이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일 뿐인데 잘못도 더 도드라지는 법이고 그걸 몰라주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우리 힘냅시다. 되겠으니? 그렇죠. 저희 아이요. 잠들기 전이랑 또 교문 앞에서 날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걸 다짐하며 등교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서럽게 울면서 내 마음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몰라주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겨지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이해받기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왜 이걸 몰라주는 걸까요? 괴롭히지 마. 님 아이가 불안하고 예민한 반응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상대방 아이도 어지간한 것 같네요. 똑같은 건으로 계속 부딪혔다면 그 아이도 쓴 이 아이랑 서로 말을 섞지 않도록 단돌이를 해야죠. 피해자한테 피해라 이거죠. 따라하거나 계속 곁에 서 있어서 신경 쓰이게 한다거나 하는 건 피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님 아이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계속 시비를 건다면 몰라도 말이죠. 사과는 해야겠지만 그쪽도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으로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피해자, 가해자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저희 아이가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그리고 이건 모든 걸 본 사람들 다 커뮤니티 댓글입니다. 댓글 1번. 그렇지. 이게 언뜻 보기엔 엄마가 불쌍해 보이지만 결국 다 자압자득이야. 몇 년 전에 쓴 걸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유치원 때 이미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치료받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적 많이 받았대요. 부부가 쌍으로 선생이 예민하다며 개난리 치고 우리 아들은 그냥 남들보다 특별한 장난꾸러기일 뿐인데 왜 그러냐? 왜 괴롭히냐? 규칙 같은 건 이거보다 더 어릴 때 잘 가르쳐야 하는 건데 그걸 안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니 개뺨이 우리 아이 손에 닿은 거라고 이런 거의 미래라는 겁니다. 자는 자기 애를 깨웠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대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쓴이가 그랬다는 건지.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애도 써먹는 거지. 맞네요. 즉 자업자득이야. 근데 뭐? 이러놓고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거야? 2번. 3년 전 대댓글 담가 보니까 불쌍했던 마음 싹 사라져버린다. 야, 학교에서 다른 애들 괴롭히고 교사를 괴롭힐 땐 이해를 해달라. 우리 애가 좀 그렇다. 나몰라라 하다가. 그런 괴롭힘이 이제 본인한테 향하니까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지금? 3번. 다른 애들 패고 그럴 땐 그냥 외향적이라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면 난리를 치다가 이제 지가 참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키운 거구만? 어쩌라고? 금쪽이 프로그램 가끔 지나가다가 살짝 보일 때 보면 아이가 엄마를 때리는데 단순 아이들이 자기 성질난다고 토닥토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폭행을 하더군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리 생각해요. 보통 보면 무조건 부모 탓이다 하는데 물론 저도 부모 탓인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지성으로 부모 탓이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사람마다,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거든. 어떤 아이는 교정을 딱히 안 해줘도 타고난 천성이 착해가지고 배려심 많고 이타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되게 착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착하긴 착한데 약간 개인적인 이기적인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음흉한 게 보이고 어떤 아이는 지금 여처럼 무지성으로 다 꺼엎어버리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부모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내 새끼가 소중해. 어쩌라고 우쭈쭈 해버리면 그냥 이런 꼴로 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아이가 천성이 착하게 태어난 아이면 뭐 안 해도 되겠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마치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 보통은 그래. 진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공부를 못하는 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거야. 나쁘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그걸 알게 해야지.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만 바라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